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대패전 뱅크샷. 길게 만들어냈는데. 들어가네요. 야스퍼 선수의 좋은 뱅크샷. 이렇게 많은 쿠션을 돌았는데도 정확한 지점. 야스퍼 선수. 공의 변화 없어야 쭉 뻗어 가는군요. 잘 만들어냈죠. 다음 콩 포지션까지 좋습니다. 두꺼운 두께보다는 교차를 시키는 선택을 했어요. 교차도 아니고 지금은 내공이 빨리 오는 선택을 했네요. 뒤돌리기 짧게 성공하면서 참수는 3대2. 지금 공략을 하기에 무난한 배치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빠져나갈 틈이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배치입니다. 빨간 공의 위치가 완벽한 빅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섬세함이 필요하죠. 두꺼운 두께로 밀어내면서 완벽하게 짧아지는 각도 서로 첫 공개. 서로 첫 공개.